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자연치유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 자 자연이 저절로 낫게 하는 것이 최상의 치유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한 후 오히려 극적인 완치를 보이는 예가 무수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몸 속에 자연치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난치병도 극복하는 이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버드 의대 출신의 의학 박사가 밝히는 자연치유의 원리 자연치유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 환자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길을 보여주는 책 의사에게는 의학의 편협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몸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우리의 그런 오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살려낸다 최고의 의학은 바로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도와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고전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의학에 대해 새롭고 좀 더 자연적인 접근법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존 보리생코의 추천 자연치유에 관한 믿을만한 안내서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유일한 책이다 앤드류 와일 박사는 인류 임상 의학자이자 의학적 치료의 표준적인 접근방법과 대안적인 방법을 통합하는 당대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다 마이클 러너 신체가 자연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 능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나에 관해 쓴 탁월한 책이다 와일 박사의 독특한 관점은 내과 의사들과 보통 사람들을 똑같이 개몽시킬 것이다 의학 박사 니일 바너드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내과 의사회 대표 저자 소개입니다 앤드류 와일 의사들은 병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현대의학은 진정한 치유 열쇠인 인체의 자연치유 시스템을 도리어 파괴하는 치료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현대의학에 대한 이 만만치 않은 반론은 현대의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의학 박사 앤드류 와일의 말이다 그는 당신이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나 병원의 치료를 맡기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의학은 자연치유력을 강화하는 비의학적 요법들에 대해서도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서 일해왔으며 15년 동안 하버드 식물원에서 민족양리학 연구원으로 있었다 식물의 약용 성분과 변화된 의식 상태 그리고 치유에 관한 정보를 전 세계를 돌며 수집했다 현재 그는 애리조나 대학의 의학의 사회적 전망 강좌 부책임자 및 통합의학 과정의 책임자로 있으며 자연의학 및 예방의학을 시행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www.drweil.com을 방문하면 와일 박사가 전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다 책추남은 옴기니의 말, 서문, 결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책추남도 이제 책을 써보면서 얼마나 저자가 앞과 뒤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책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먼저 바라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공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 머린말과 매진말 잘 보고 또 이 책을 열심히 번역하신 옴기니의 말 또한 많은 걸 담고 있으니까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프다 우리의 몸에는 아플 때가 너무 많고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몸에 대해 한없이 적대적이다 몸이 겪는 아픔은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 아픔은 때로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한다 몸이 겪는 아픔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징표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때 우리에게 아픔은 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를 그치고 우리 삶의 심층 실존의 깊이까지 파고들어와 상처를 남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아픔의 현상들을 우리는 병이라 부른다 에이지와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것에서 무좀과 같이 친근한 것에 이르기까지 골수공동증과 같이 안 보이는 것에서 피부경화증과 같이 눈에 띄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나병과 같은 몸의 질환에서 자폐증과 같은 정신적인 병에 이르기까지 병은 마치 죽고서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림자처럼 몸의 고들적인 반려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하여 아픔은 환경과 관계 맺는 몸의 활동이 아닌 병이 날 조짐으로 간주되고 몸은 병을 만들고 키우는 곳 수많은 병을 허술히 쌓아 갖고 있는 창고쯤으로 여겨왔다 병의 이러한 항상성으로 인해 우리는 병을 우리의 몸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또한 병과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의 숙명으로 여겨왔다 우리가 이처럼 병을 만드는 몸을 가지고서도 살아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삶을 이어살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기적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사실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질병의 모든 잠재적 요인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뜬히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면 신비다 그러나 병은 실체라기 보다는 아픔의 특정한 현상에 대한 지칭이다 실제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이러한 아픔의 현상이며 아픔을 겪는 몸이다 병을 통해서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몸에 생겨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생명활동에서 몸이 갖는 중심성 이다 몸과 몸을 에어쌓고 있는 주변과의 부딪힘을 통해 생명이라는 현상이 그리고 삶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몸은 환경과의 직접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 이자 이 부딪힘이 이야기하는 생화학적 조절기이다 몸이 조절해야 할 환경과의 불협화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일탈적이고 과도한 것일 때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병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병이 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했다 곧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가 를 물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일상 이 일상의 이어짐 적대적인 환경에서 삶을 지속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비밀이 있고 나아가 병을 낫게 하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해달라고 하는 하고 많은 요구에 지친 우리는 몸이 없으면 병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살아내며 기적을 낫는 것은 바로 몸이 가진 존재 유지의 생명활동이다 우리의 몸은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몸에 손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바르게 되돌려 놓는다 우린 때로 우리가 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우리의 그런 오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살려낸다 우리의 몸이 갖는 이러한 능력이 바로 우리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작용 메커니즘 이 치유 체계이다 와일 박사의 이 책은 바로 이 치유 체계에 관한 것이다 치유 체계의 작용에 대해 생명체의 내적 본질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대로 신비라 불러야 할 것이다 결국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 치유 체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표현하면 병이 난 것은 심장이나 위장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 체계이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비결은 병의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체계를 강화하고 그 작용을 돕는 데 있다 대체 의학 분야의 연구와 활동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앤드류 와일 박사의 여섯 번째 저서인 이 책은 치유의 비결을 찾아 헤맨 그의 오랜 노력 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근대 이후 서구 의학이 도수해온 분석적 접근과 증상의 억제에 기반한 치료를 비판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것은 현대 의학이 포기한 병을 자연 치유력 을 통해 극복한 많은 환자들의 치유 사례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그는 어떻게 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지를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을 spontaneous healing 이라고 한 것에 대해 와일 박사 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능력인 치유 능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라고 쓰고 있다 spontaneous 에는 외적인 강요나 자극 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자연이 발생하는 이라는 의미 외에 내지 않은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이 신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적합한 환경에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최고의 의학 이상적인 의학은 바로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도와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 의학의 접근법 을 비판하면서 와일 박사가 한 의학 을 포함한 대체 의학의 접근법을 옹호하는 이유는 이들 의학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다 대체 의학은 구체적인 치료법을 가리킬 때는 기존 서구 의학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 의 의미를 갖지만 이 대안 치료법 들이 갖는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에서는 서구 의학의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 의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의학을 운위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비폭력적인 의학이다 비폭력적인 의학의 중심에 자연치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 그 활동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수면과 운동 식사와 활동 같은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치유체계의 작용 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병을 치유하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면서 확실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치유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에 이르기까지 그의 논의는 자연치유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의 마스터 플랜이다 무엇보다도 해를 주지 말라 자연치유력을 존중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의 교훈을 그는 오늘의 현대의학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동일한 안타까움을 느낀 한 사람의 독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몸을 살리려 하기보다 병을 죽이는 데 급급한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란다 의학기술은 병을 하나씩 몰아내었 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병의 이름이었지 병 자체는 아니었다 병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다 힐 은 온전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병과 건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하게 해야 할 때이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해야 할 때이다 저자의 머린말입니다 폐한 마이게의 남자가 의학은 더 이상 그를 위해 할 일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임종을 위해 집으로 돌아간다 여섯 달 후에 그 남자는 자기를 치료했던 의사의 진료실에 다시 나타난다 그에게 이미 종양은 없다 당뇨에 걸려 있고 지독한 흡연가인 한 젊은 여자가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은 채 심장진료실에 누워 있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심장 기능이 급속히 쇠퇴해 가는데도 자신이 그녀를 살리는데 무기력하다는 사실에 번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의식을 되찾고 말하기 시작한다 분명히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한 신경외과 의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고 슬퍼하는 부모에게 아들이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아들은 지금 멀쩡하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 즉 자연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쯤은 알고 있다 여러분도 찾으려고만 한다면 아주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애써 찾으려 하는 의학자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것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며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연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인체의 잠재력에 관한 자료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의료에 드는 비용은 너무나 규모가 커져 많은 선진국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전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가들은 건강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이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국민 건강 문제를 놓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입시름을 하고 있다 의사들은 건강에는 이러저러한 종류의 외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믿는 반면 자연치유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건강은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데서 온다고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사들은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 피오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일했으나 치료사들은 아스클레 피오스의 딸인 건강의 여신 희귀의 이하에게 봉사했다 의학서의 저술가이자 철학자였던 르네 듀보는 이렇게 썼다 희귀의 이하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건강이란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이자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긍정적인 속성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건강한 육체와 그 속에 깃든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해줄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이보다 한결 회의적이며 세상 사례에 덜 밝은 아스클레 피오스 추종자들은 의사의 주된 역할은 질병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나 살아가는 동안 사고로 야기된 불완전한 요소를 교정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의료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은 대개는 아스클레 피오스 추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의학의 본질이나 사람들이 의학에 기대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고 의사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턱없이 과중해진 의료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이다 희귀에이아의 헌신적인 추종자인 나는 의학의 미래에 관한 모든 논의에 희귀에이아가 가졌던 관점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나는 이들 다른 철학에 어떻게 서로 다른 행위를 이끌었는지 그 예를 보여줄 것이다 서양에서는 과학적 의학의 주된 관심이 질병의 외적인 요인을 알아내서 그것에 대항할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었다 금세기 중반에 항생제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세균에 의해 생기는 전염병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성공이었다 이 성공은 아스클레 피오스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한 주된 요인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용이야 어찌되었건 이러한 과학기술의 산물을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반면에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의학의 관심 방향은 사뭇 다르다 중국 의학은 질병에 대한 내적인 저항력을 환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했고 그 결과 아무리 해로운 영향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거뜬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바로 희귀의 야식 전략이다 그러한 탐구 과정에서 중국의 의사들은 인체에 강장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물질을 발견했다 서구식의 접근 방식이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훌륭히 봉사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유용성에서 보자면 동양의학의 위대함을 결코 따르지 못한다 무기라는 것은 위험하다 뒤로 오발되어 사용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고 적을 자극하여 한층 격렬한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실 세계의 전염병 전문가들은 내성을 갖는 미생물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유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늘 나는 내가 출강하고 있는 대학의 병원에서 발행되는 애리조나의 의사들을 위한 임상 연구 소식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에서는 항생제 내성 새로운 재난인가 라는 논문을 특별히 싣고 있었다 이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항생제가 20세기 경의의 약품으로 인식되어 온 반면에 임상의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약품에 대한 균의 내성이 임상치료의 주요 문제임을 급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제약업계에서는 현재 내성 메커니즘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약재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병균들은 꽤 신속하게 새로운 저항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원 환자의 경우 감염 통제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필수이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생제 내성이 병원 내 모든 업무 환경에서 환자의 예율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예율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표현은 완곡하다 그것은 환자들이 이전에는 의사들이 항생제로 다룰 수 있었던 감염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항생제는 빠른 속도로 그 힘을 잃고 있고 전염병 전문가들 중에는 더 이상 항생제에 의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엄격한 격리와 소독 수술을 통한 배농법 등등 항생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20-30년대에 병원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의학으로선 정말 대단한 역전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중국 의학의 강장제들은 내성을 발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세균의 대항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세균의 유전학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체의 저항력과 더불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면역체계 내에 세포의 활동과 효율성을 증가시켜 단지 박테리아에 의해서 약이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감염에 대해 환자의 저항력을 키운다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을 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서양 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무력하다는 사실은 에이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에이지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국식의 약초 치료가 훨씬 더 희망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독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사용되는 서양의 항바이러스성 약물과 큰 대조를 이루고 비록 복윤 상태지만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비교적 오랫동안 증상 없이 살도록 해줄 수 있다 내적인 저항력을 강화한다는 동양의 개념은 신체가 질병에 대항하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희귀에이아적이다 만일 그것이 서양의학에 좀 더 널리 받아들여졌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건강 문제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체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과학기술 의학의 과도한 사용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아스클레피오스 추종자들은 치료, 트리트먼트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희귀에이아 추종자들은 치유, 힐링에 관심을 갖는다 치료는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반면에 치유는 내부로부터 온다 치유라는 말은 온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곧 완전성과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난 오랫동안 치유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여러분은 암을 자연적으로 이겨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광범위하게 퍼진 악성 질병이 지적적으로 사라져서 그를 치료했던 의사를 놀라게 만든 그런 이야기 말이다 암의 소멸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기도나 종교적 열정으로 치유된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난 이 책의 제목을 자연 치유 스폰테이뉴스 힐링이라고 붙였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능력인 치유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였다 비록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는 치유 체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치유 체계는 다른 상황에서는 치료와 같은 외적인 자극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아주 단순하다 곧 신체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치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체계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체계 때문이며 여러분은 그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은 이 체계에 대해 알고 싶을 텐데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회복에 대한 최상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제 1부에는 치유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치유 체계가 정신과 상호작용하는 예가 포함된다 우리 몸 안에는 dna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물학적인 조직의 모든 단계에 자기 진단, 자기 회복, 재생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치유의 이러한 내제적인 메커니즘의 이점을 이용하는 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의학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여기에는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보았거나 혹은 상당한 현대의학적 기술을 사용해야만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고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 덕분에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누구라도 그런 경우를 찾으려 한다면 찾을 수 있다 자연 치유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린 암에서 자연적으로 회복된 이야기에 놀라면서도 상처의 회복과 같이 흔히 일어나는 치유 체계의 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장 특별한 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치유 체계의 작용이다 제2부에서는 치유 체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잠재된 치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식품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독소들 운동, 스트레스 해소, 비타민, 건강 보조 식품 강장 효과를 내는 약초에 관한 것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8주간의 프로그램도 실었다 제3부에서는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한다 또한 서양 현대의학의 치료법과 이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 대한치료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치유에 성공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몇 가지 확인한다 여기에는 평범한 종류의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또한 치유체계의 영원한 맛수, 암이라는 장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암이라는 질병이 치유체계에 대한 각별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고 암의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태에 관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후기로 사회를 위한 처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의학연구기관이 희귀에이아적인 철학을 수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치유의 예를 찾아본 의사나 과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자연치유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모호해 보이고 내적인 치유체계라는 개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그 개념을 더 많이 감싸 안으면 안을수록 우리 인생에서 치유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불필요하며 우리에게 훨씬 더 훌륭하게 봉사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이런 희망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이다 진심으로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존재해 주시는 건 여러분 마음공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필요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마음공부들도 많이 있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내면에 힘을 일깨어내는데 같은 메커니즘으로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서문만으로 목차는 이미 충분히 저자가 잘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효과적인 치유체계 활용법에서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 어떻게 하면 치유체계가 갖는 최상의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거의 치유체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치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건강에 관심을 둘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될 것이고 부상은 별 탈 없이 치유될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기게 마련인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괴롭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의 소화학이나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잠도 잘 잘 것이고 섹스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노안은 서서히 이루어져 여러분의 활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무 탈 없이 평균 수명을 살아갈 것이다 중년의 심장병 혹은 암에 걸리거나 노년의 관절염으로 절뚝거리거나 너무 일찍 노망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이고 나는 이런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몸은 건강하길 원하는데 그 이유는 건강이 신체 내 모든 체계의 효율적인 작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은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된다 모든 부속물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 효율은 최대치가 되고 작동은 조용히 이루어져 여러분이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만족스러운 소리를 낸다 시끄럽고 둔탁한 소리로 덜컹거리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로써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엔진은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에 대한 수행된 노동의 비율인데 병든 엔진은 성취하는 것은 적으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원리로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 잘 작동되는 엔진의 소리에 운전자가 귀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도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는 건강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치유체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눈에 띌 만한 변화를 가져다 주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신체의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다 만일 여러분이 무한한 에너지 영원한 행복 노화를 모르는 육체 혹은 불멸성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 나는 과학적 의학의 발견과 일치하는 사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만 쓸 것이다 난 여러분에게 치유에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만일 여러분이 치유를 방해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예방과 교정 조치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에너지 부족 처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신진대사를 통해 공급된다 신진대사란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칼로리라는 에너지를 신체가 여러 기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굶주리는 사람들은 자연 치유에 적합하지 않다 충분히 먹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치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만성 피로와 부러진 다리뼈의 유착불능으로 나를 찾아왔던 여자 환자를 생각해보라 몇 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은 그녀가 불만이 많다고 기록해왔으나 내겐 골절된 뼈가 다시 붙지 않고 엄지발가락에 든 멍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신체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다른 증상과 병력을 살펴보고는 갑상선 기능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왔음에도 갑상선 기능감태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먼데서 나를 찾아온 환자였고 나는 그녀를 갑상선 호르몬을 새것으로 바꾸려거나 하는 다른 의사에게 맡겨둘 수 없었다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두 달여 만에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우울은 거치고 활력이 증가했으며 신진대사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생리와 소화 기능도 개선되었다 이런 변화와 함께 그녀의 치유력도 돌아왔다 갑상선 기능감태는 치유체계가 신진대사를 통한 에너지의 이용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다 불충분한 신진대사 에너지를 만드는 원인은 부적절한 식사, 손상된 소화 기능, 그리고 부적절한 호흡인데 이 모든 것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적절한 식사법이란 충분한 칼로리 공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영양 공급이 지나쳐 질병을 부를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무엇이 좋은 식단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많은데 그 주장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데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나는 식사 조절을 통해 여러분의 몸에 잠재된 치유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영양학에 관한 나의 최근 견해를 밝힐 것이다 소화기 질환이라는 말은 식도 역류로부터 치질에 이르기까지 위와 장 사이에 다양한 질병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대부분의 소화기 질환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신은 소화기의 정상적인 활동을 간섭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소화기를 제어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중화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일러주고자 한다 부적절한 호흡이 신진대사 에너지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면 언제나 극단적인 예가 하나 떠오른다 내가 아는 50대 후반의 한 남자는 폐기종과 고질적인 기관지엄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 식욕은 왕성한데도 그의 외모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고 신진대사 에너지를 몸 안에 담아두지를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섭취하는 연료를 태워줄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흡량이 부족하면 만성적인 폐질환이 없어도 신진대사가 제한되고 치유에 필요한 에너지도 제한받게 된다 빈약한 호흡은 교정될 수 있다 나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족은 과로 지나친 운동 휴식과 수면 부족 자극적인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 등의 결과로 에너지를 적절하게 소비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문제도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 혈액순환 장애 치유체계는 혈액순환을 통해 기능 부전이거나 손상된 부위로 에너지와 물질을 실어 나른다 변형된 신진대사의 결과로 조기에 동맥 경화가 발생하여 급속히 진전에 가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치유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피부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심각한 난치성 괴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다치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출문한 혈액순환으로 인해 신체가 상처 부위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 그리고 면역 활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금연과 식단 그리고 운동을 통해 순환체계를 원활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다음 장에서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호흡제약 호흡제약이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 치유체계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나는 그런 호흡 문제가 그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두뇌와 신경계의 작용은 심장과 순환계 그 외에 신체의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적절한 교환에 의존한다 호흡은 신체의 다른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호흡에 가해지는 제약은 과거의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의 결과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호흡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정신과 육체를 조화시키는 조절자로서 호흡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도 없다 그래서 나는 13장을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할애할 것이다 방어 기능의 손상 신체의 방어 기능이 미약하면 자연 발생적인 치유는 일어나기 힘들다 방어는 면역체계의 책임이고 면역체계의 주 임무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에이지의 경우에 보듯이 면역체계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것이 치유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란 쉽다 그러나 면역력이 한층 모호한 방식으로 약해졌을 때에는 치유력의 감태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면역체계의 약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고질적이거나 심한 감염 특정한 형태의 독성 물질이나 에너지로 인한 충격 그리고 불건강한 정신 상태가 그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모든 요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약초 등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면역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제 2부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독소 과다한 독소는 치유반응을 감태시키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극히 복잡한 주제이고 정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상당히 정치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혹은 가게에서 단순히 기분전환용으로 구입하여 이용한 약물의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서 몸 안으로 독소를 받아들인다 나는 물질의 형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독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전자기에 의한 오염은 금세기에 인간의 활동이 나은 가장 심각한 오염 형태이며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에너지의 형태를 띈 것이건 물질의 형태를 지닌 것이건 독소는 자연적인 치유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것은 치유체계에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 통제력을 와해시키고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며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치유가 불가능한 암이나 다른 질병의 발달을 촉진한다 과다한 독소는 알레르기, 자기 면역 질병,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근육 위축성, 측삭 경화증 같은 다양한 원인 불명의 퇴행성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료관계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이런 태도가 오늘날 건강과 복지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송정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 중에 백혈병 환자가 많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부들 중에 임파종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천식과 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최근에 나는 턱슨 근교의 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애리조나주 노게일스의 국경지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낭창이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계속 추력해 보았다 피부에 비늘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기는 질병인 홍반성 낭창은 매우 위험한 자가 면역 질병으로 전염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노게일스에서는 이 질병이 전국 평균치보다 몇 배나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1994년에 기자들은 국경 너머 멕시코의 한 대규모 목장에서 살충제를 신애물에 무단 투기하고 적절한 처리시설을 만들 능력이 우리 얘기다. 나아가 노화의 영향으로부터 치유체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노인들의 저항력과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중국의 전통의학은 이러한 종류의 강장제로 작용하는 수많은 자연 물질에 대해 규명해놓았다. 이런 물질들은 거의가 독성이 없고 효과도 좋은데 그중에는 요즘 미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헌을 읽고 나서 그 가운데 일부는 내가 직접 시험해보고 환자들에게도 처방해보았다. 그 사용법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서 할 것이다.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매 따라 생활 방식과 활동을 조절할 수는 있다. 치유체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신의 방해 이미 이 책의 일부를 읽으면서 거기에 제시된 사례들을 주욱 검토한 여러분은 이제 정신이 치유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이다. 정신적인 사건은 자연치유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습관이 된 사고방식이 자연치유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나는 정신이 면역체계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서 소화하기 순환기 그 밖의 다른 기관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정신이 치유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영적인 장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나는 건강과 질병의 1차적인 원인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믿는 치료사를 많이 만났다. 그들의 관심은 일상적인 감각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다. 이 영역에서 그들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을 찾는다. 그들 가운데에는 질병이 과거 혹은 전생에 지은 업 카르마에 생긴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후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으며 귀신이 붙어서 병을 일으킨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사악한 주술사의 심령이 공격해서 병이 일어난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 과학자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유물론적인 과학은 물질적인 사건에 물질적인 원인만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의사들에게는 물질적인 사건의 배후에 비물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환자들과는 그런 문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많은 생각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만일 이 책의 2부에서 치유의 영적인 차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없다거나 영적인 수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이 책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자연치유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나 나름대로 정리한 목록이다. 이로써 내가 여러분에게 주워야 하는 정보의 주제들을 확인한 셈이다. 자 그러면서 각 요소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을 가능한 이거는 꼭 참조하시면 정말 훌륭한 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지혜들을 얻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조화로울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는 갈매기 조나든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지혜와 실력을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어린 시절에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책춘함을 통해 추천 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여러분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